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는 산업과 기술을 이해하는 경영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특히 경영학부의 모든 교수가 기업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산학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논리적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부분의 감옥의 이론과 함께 사례 연구, 토론, 발표, 롤플레잉, IT 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기대 경영학부는 졸업 후에 기업에 가장 잘 적응하는 학생을 키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는 산업경영전공과 IT경영전공이 있습니다. 산업경영전공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IT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기업 경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영학의 이론과 졸업 후에 진출 분야별로 필요한 기획, 생산, 마케팅 등 실무 분야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특히 최근 기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해외 현장 실습이라든가 의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경영전공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됨에 따라서 산업의 디지털화 환경에서 기업이 스마트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략, 생산, 마케팅 등의 경영학 지식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그리고 IT설계, 시스템 개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특히 IT를 활용해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부 졸업부 진로는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다양합니다.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 기업의 인사총무, 회계 재무, 총무, 물류, 마케팅, 해외 영업 등 경영기획과 관리 분야, 그리고 국내외 컨설팅 회사, IT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단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학 중에 또는 졸업 후에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공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경영관리자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획, 마케팅을 하고 싶으십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싶으십니까? 스마트 비즈니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로 창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로 오십시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명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에서 명력을 인정받는 비즈니스맵, 성공한 벤처 창업과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 만들어진 학문인데 우리 대학 경영학부에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수업이 아닌 교수님들과 학생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산학협력 중점 대학으로 많은 기업들과 서로 협력하고 있어 연구 및 개발이 있어 학문적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경영학부의 장점으로는 일반적인 경영학이 아닌 산업경영과 IT 경영학으로 세분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적합한 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 벤처 창업과 같은 연계 전공을 통해 넓은 학문적 시야와 융합적 사고 방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경영학부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과대학들 속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학부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끈끈한 친민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선후배 사이의 교류가 굉장히 많고 학과 및 학교 행사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으며 많은 학술 소모임과 운동 소모임이 개설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훌륭한 교수님들과 성실한 학생들이 모여 많은 리더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학과가 아닌 산업경영과 IT 경영학으로 경영학을 세분화하여 분야에 맞는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